진짜 저희가 해외 첫 해외 차량을 왔습니다. 너무나도 까만반. 까만밤이요? 까만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차량 다 써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인가요? 한탄각. 아니 저쪽이 몸을 써봐냐? 진짜 여의도랑 비슷하다는데. 맞지? 네 에스다 안녕하세요. 포틸 롱. 풀트 양상국. 다운풀트 남정은입니다. 한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여기가 어딥니까 정은 씨? 하노이에 이렇게 한 코트가 고금 아파트 안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왔죠. 채널에 비해서 조금 무리를 냈어요. 사치. 베트남 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라티나 들어오네요. 우리 하노이 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한인 테니스 클럽은 25년 정도 됐고요. 오래놨네요. 지금 활동하는 회원수는 약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노이 오픈대회 테니스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이 있는데 생각보다 10명이 안 왔어요. 오늘 촬영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인회 회장님 또 지금 안 왔어요. 인도 출장이 갔다고. 다음 촬영지가 인도 아니신가요? 회장님이 좀 지원해 주시나요? 오늘 차량도 지원해 주셨고. 아니 차량을 해줬는데 인도를 지원해 주냐고요. 전기 가서 전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저희가 이제 인도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테니스는 어떻게 열풍이 좀 불고 있나요?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가 지금 시간대부터가 굉장히 황금 시간대입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70, 80개 코트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다 예약될 정도로 열풍이 되네요. 네. 포티러브가 베트남에서도 조금 테니스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좀 들어봤습니다. 공백이 길었어요.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했네요. 뭐들이 보나요? 네. 비슷하게 봅니다. 포티러브 보고 그다음에 머들이 봅니다. 아 예. 늦었어요. 이것도 늦었어요. 영 화가 나네요. 촬영은 포티러브가 왔는데 네. 뭐 뭡니까 이거는? 오신 김에 또 한인의 로고가 새겨진 방치의 티를 선물로 드리려고 양말. 한우이. 연작권. 로고 이렇게 박혀져 있고 남자분권. 아 예.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설명을 되게 오래 하시네요.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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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의 첫 번째 팀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이 한인 테니스에 경기 이사를 맡고 있는 최혜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49세고요. 저는 12년 정도 친구였습니다. 저는 46살이고요. 아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에요? 이 의원보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공 날아갈 수 있어요. 스매칭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했어 보겠습니다. 부력은 7년 됐고 정성곡입니다. 내가 보니까 포티러브는 영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아 구독자입니다. 저는 한 1년 전부터 봤습니다. 아 여기 형님.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인데 안 보는 거예요? 아니 많이 봅니다. 냉정하게 투어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기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유튜브 상에서는 저희 한 6대 4로 이기지 않을까 6대 4로 예. 양상국 씨를 집중 공개하잖아요. 아 예. 결정이 남정 선수한테는 저게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몸 푸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역시 화면으로 보면 약간 다르다. 아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똑같습니다. 사실 한 6대 2점도 예상하고 왔는데 아 예. 연습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이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살짝 봤는데 네. 저희가 6대 4. 아 내기를 좀 걸까요? 걸리면 걸릴 수록 아 저희가 이기면 100만 원 여기가 이기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총무님 우리가 한 경기라도 이기면 베트남 유명한 거 이런 거 우리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으 아 오 피어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참다. 아, 참다. 으아! 야야! 으이! 나이스! 으이! 나이스! 먼저 치셔. 먼저 치셔. 저 형님이 구멍인 것 같아. 저쪽이야, 저쪽. 나이스! 와! 나이스! 야, 뭐 하냐 거기서! 아니요, 뭐. 불편하게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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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쩜쩜쩜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바람이 많이 부네. 하나, 하나. 됐다. 가만히 있을게. 네. 뭐야? 은근 정답. 에이, 우와. 아야. 아, 잡았어야지. 맞다. 어, 야. 아, 남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어! 아이고 아 들어왔어 아이고 아 들어왔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나가네 바람 됐다 안 나간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나 안 보여 어지러워요 고리 안 보여 오 아 아 으 어 아 으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아우! 아우! 나이스! 아우! 너무 나이스다! 짧아 짧아! 아야!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아우 씨야! 공감아! 아우! 아우! 잡았어야 되는데! 미안 미안! 괜찮습니다. 어지러워 약간. 어지러워요? 살이 안 보이고 어지러워. 아 큰일 났네. 나가라. 아우! 아 짧게. 짧게요. 오빠 오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빠 오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움직이냐. 아 움직이지 마. 콕 including 오빠와 함께 삶아 가위바! 가위바! 고객님! 알아 그거 인정인가? 어 뭐야? 어라이 스톱어 어이 뭐야 어라이 스톱어 아니게 아니고 진짜 골이 안 보여 내가 지금 내가 탱맹인가? 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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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괜찮습니다 아 보셨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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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받았다 우와 네 아다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네 파이팅 다시 다시 어? 어? 뒤 야 이씨 아이쿠 아이쿠 바람이 너무 오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아아 몸이 풀리셨어 아우 아... 아우다! 어렵네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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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에 왔어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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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전이었어 작전 됐다. 됐다. 그래. 두통 넘기시면 돼. 저 형만 잡으면 된다. 내 리턴할 때는 오빠가 좀 봐주고 들어가야 돼. 여기 봐. 여기 봐. 봐주고 들어가. 이거 말해줘야 돼.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걸 뒤에서 넣었잖아.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앵글. 달리 봐주고 들어가야 돼. 아웃. 아웃. 까비까비까비. 서리서리서리. 나이스. 다 같이 더 봐주고. 야아. 가주다. 아웃. 꼭 봐주고. 나이스. 자꾸 여기 있다가 봐주고 들어가요. 너 해야 돼. 걸릴 수도 왜냐하면 리턴이 서버가 좋아서 걸릴 수도 있어. 너 해야 돼. 패킹팩 패크. 무조건 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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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못 받아 그런 거를? 받아야지 시차 적응이 안 됐어 시차 적응이 어 맛있다 뺐다 됐다 됐다 자 이번에 이제 작전 파이브 알지? 저쪽으로 해서 네가 안 한 거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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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전 맞았어 정확했어 2번은 몇 번이야? 작전 8번 왼쪽으로 깊숙하게 줄 테니까 억지로 받으면 네가 딱 끊으면 돼 오케이 우리 다 알려줬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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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했다 정확 그래 정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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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대로 되고 있다 어 그래요? 작전대로고 있다 작전대로? 포티러브 아니에요? 포티러브 결정으로 하자 다시 작전이 없으니까 안 되네 됐어 됐어 파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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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드 아니었어? 아 모르겠어 안 보셨어 3대4 좋겠다 아아 그래 이렇게 맛있게 줘야 돼 맛있게 맛있게 줘야 돼 아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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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한템포 기다렸다가 골점 좋았어 골 서브가 세겠다. 앞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브가 너무 어려워. 나랑 비슷하네. 서브가 너무 어려워. 서브가 너무 어려워. 나랑 비슷하네. 나이스. 홍보아 움직여. 다리가 딱 붙어있다. 형님이 움직여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주고 해야지. 파이팅. 맛있다. 맛있다.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볼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괜찮아 괜찮아. 좀 전에 바람 안 불었어요. 아예. 아우. 잘했네 잘했네. 나이스 발리.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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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애님도 참 그렇네. 파이팅. 거의 내 예상인데 안 넘어고 끝날 것 같다. 오바를 해서 끝내겠습니다. 응. 응. 으악. 으악.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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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라부라스. 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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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초반에 멘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볼이 안 보이고 어지럽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조명에 녹색을 처음 쳐보니까 난 내가 약간 생맹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 얘가 살짝 놀랐는데 얘도 노래가지고 같은 색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이번에 또 그린 색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지러우니까 멘트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구찌를 안 준 거 치고는 너무 더 못했어요 너무 더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구찌가 있었으면 더 못했을 거 같은데 원래 이 친구가 한우인의 구찌 대마왕인데 아 구찌 대마왕? 마흔만이 없으시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참았어요 아 이런 게 처음이라 마땅히 멘트도 생각 안 나고 아 예예 우물안 토랑이 예예 뭐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볼이 너무 어려워서 받기 급급했습니다 재밌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정은이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보여서 최대한 집중을 했는데 최대한 오늘 바람도 많이 불어서 공격보다는 일단 집어넣고 보자 아 확실히 30대가 다르네요 저도 앞자리가 4자인데 볼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녹색에다가 녹색에다가 불이 있고 이러니까 안 보이더라고 핑계가 아니라 6대2, 6대4 얘기하다가 6대3 6대3으로 끝났네요 딱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베트남 선물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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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